꽃처럼, 피어나는 꽃처럼 좋은 일만 있으시고 내년 이 무슨 해? 병자 신년에는 우리 모든 분들 더욱더 좋은 일만 있으시라 믿고 초세계 여러분들에게 한마디뿐 시간에 인사 올려드립니다. 얼마나 기다리고 지겠나 발이 맑은 밤이 오면 봄을 흘려 스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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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국 속의 단계에 교육이 를 닮았고 초점을 보게 되었고 구현이, 신속에 은신을 안하고 그리고 또 수렴이 있는 것 같아요 요한기 더 늦은 자요 선호샤가 있는건 아니라 선호샤가 있는건가요 에너핀들이 뭐지 하나밖에 있ẳ지 미 ¡K-K-K-K-K-K-K 3는 12개 까지 올라오고 올라온건 아닌, 새로 올라온건 대상하면 대하할면 돼 치퍼한건가봐 리엄하여 빛안에 공개시 있는 내 옷이 되죠 요구마 자 새로운 닮았이처럼 우리 또 어머니아님들 교육이 오신 모든 곳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모든 곳에서 굴려 아 요기 좀 새지 마라 졸여서 하시는 게 낫 것 같아요 찰떡아 이루어집 새 때까지도 기어 새 시리 새 시리 시리 이런 길 그 길을 새 시리 해 간이 내 나의 꿈에 쓰니 내 모습에 쓰니 이번에는 흑산도 아가씨를 디스코폼으로 올리고 이렇게 이렇게 한 바닥 노는 거야 아셨죠? 아셨죠? 왜냐면 오늘은 그냥 우리 오신 분들 약주를 해도 즐겁게 드시고 오늘 약주는 병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많이 드셔도 아닌 게 아니라 몸에 좋은 식이요 맞지요? 흑산도 아가씨 준비됐냐? 박수 한 번 주세요 박수 박수 아침 안 불러 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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